안녕하세요 장난과 황제입니다 저의 보험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날 보험은요 바로 바비인형 첼시의 그네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험을 찾아서 떠나볼까요? 열려라 참깨 하.. 이렇게 어두워 불 좀 켜야겠다 어휴 훨씬 낫네 안녕? 난 또또라고 해 11살이야 세계 최고의 보물사냥꾼이 되는게 꿈이야 언젠가 장난과 황제의 성에 있다는 그 소문에 소원을 빌어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 보물을 찾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거야 자 오늘은 어떤 보물을 가져볼까? 여기는 금화도 괜찮고 저기는 다이아몬드도 괜찮고 여기는 진주도 있네 고마야 어? 누구냐? 여기야 여기 어 어딘데? 어디야? 어디 어디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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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니가 그 공룡같은 것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야? 공룡? 나를 공룡하고 비교하지 말아줄래? 응. 어쩌지. 저렇게. 귀엽게 생겼는데 힘도 센가봐. 어떡하지? 응. 너 열쇠를 찾으러 왔구나? 아니, 어떻게 알았어? 응. 너같이 여기 오는 사람들이 뻔하지 뭐. 응. 그럼 너 나랑 놀아줄래? 뭐? 나랑 놀아주면은 열쇠를 줄게. 치, 진짜? 너랑 안 싸워도 되는 거야? 모든 가디언들이 다 싸움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. 그래. 그래. 같이 놀아줄게. 그래. 자, 나와라. 그네 세트. 누군. Happiness. 밤밤밤 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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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밤밤 빰 밤밤 빰 밤밤 밤밤 아니 어디서 저런 클래세트가? 소환해냈지? 자 놀자 얘는 누구야? 응 여기는 내 친구 반이야 토끼인형이지 인사의 반이 도둑이야 도둑이라고? 난 도둑이 아니야 보물사장꾼 뚜뚜님이시다 뚜뚜래 인사의 반이 어 그래 그래 안녕 자 우리 놀자 자 날 따라와 자 우선 미끄럼 brew 부터 타 붙을까 우선 미끄럼OD 부터 타 붙을까 나 나도 검은 빼버려야지 와! 기분 좋다! 얍!! 너무 재미있다! 버니버니도 너무 와봐 뚝뚝어 아 알았어 와 재밌다 한번 더 타자 어 그래 이번엔 바니랑 같이 타야지 바니 이리 와 아 내 가발 어머 너 가발 쓰니? 그래 이건 비밀이야 쭉쭉쭉쭉쭉쭉쭉 짠 음 걸려서 안 내려가구나 다시 한번 짠 아 재밌어 나 나도 우와 그럼 이번에는 그네 타볼까? 그래 그네도 타보자 축쭉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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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쭉 자 우리 바니부터 먼저 타고 축쭉쭉쭉 축쭉쭉 쭉쭉 twenty-one 쭉 자 그리고 나도 타야지 축쭉쭉 쭉쭉쭉 아 신난다 뚜뚜 뒤에서 좀 밀어줄래? 응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아 민다 응 얏 얏 아 재밌다 얏 얏 얏 얏 얏 얏 얏 얏 아 역시 그네놀이가 제일 재밌어 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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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재밌다 나 나도 탈거야 그래 너도 한번 타봐 바니 잠깐 비켜줄래? 뀨 쭉쭉쭉쭉쭉쭉쭉 바니는 저기 가있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지 다리를 굽혀서 타는거야 그래 알았어 얏 얏 얏 얏 아하 재밌다 와 재밌네 그치 재밌지 응 재밌다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정말 재미있다 그치? 응 너무 재미있다 아 재미있었다 하니 이리와 고마워 뚜뚜 덕분에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 응 나도 재미있었어 앗 내 가발 깜짝 놀랐네 넌 너무 재미있는 애구나 자 약속대로 열쇠를 줄게 나와라 열쇠 자 뚜뚜 받아 응 고마워 근데 뚜뚜 넌 왜 열쇠를 모으려고 하니? 어? 나는 그냥 재미있어서 모으는데 아니 뭐야? 열쇠를 왜 모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으고 다녔단 말이야? 어 무슨 일 있어? 이 열쇠는 장난감지 보물창고에 30개 밖에 없는거야 이 30개를 다 모으면 또다른 보물창고로 공간이동 할 수 있다구 진짜? 어 깜짝 놀랐어 그래 니가 나중에 장난감지에 성에 가려면 이게 꼭 필요할거야 그..그래 고마워 음 아 그럼 너 레고 시장 알지? 레고 시장 가서 다섯 장물을 만나봐 그럼 너한테 아주 도움 되는 말을 해줄거야 오 진짜? 알았어 꼭 가볼게 고마워 첼시 바니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음 나는 이제 떠나야돼 그래서 다신 못 볼 수도 있어 뭐 그러면 장난감지에 성에서 보자 그럼 다시 볼 수 있겠지? 그래 다음에 또 봐 잘가 뚜뚜 안녕 안녕 잘 있어 첼시 바니 뀨 뀨 안녕 잘가 뚜뚜 뀨 뀨 뀨 뀨 뀨 뀨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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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뀨 뀨 뀨 뀨 뀨 뀨 뀨 뀨